일곱 번째 강의에서는 가오스 조던 소거법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확장행렬이랑 기약행사다리꼴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일반적인 연립선형 방정식의 확장행렬을 기약행사다리꼴을 쉽게 바꿀 수만 있다면 해를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겠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방법이 가오스 조던 소거법이에요. 가오스 조던 소거법은 확장행렬에 아주 기본적인 기본행연산만을 적용시켜 계산해서 기약행사다리꼴로 만들어주는 계산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행연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기본행연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기본행연산은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배를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렬에서 이렇게 어떤 행에 지금은 두 번째 행이죠. 이렇게 어떤 행에 상수배를 해주는 것을 보고 이제 기본행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때 C는 0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모든 행이 날아가버리니까요 0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행을 교환하는 연산이에요. 뭐 1행과 2행을 서로 이렇게 뒤바꾸든 2행과 3행을 뒤바꾸든 어쨌든 어떤 행과 행을 서로 뒤바꾸는 연산이 이제 두 번째 기본행연산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요. 한번 알아볼게요.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하는 건데요. 이때 물론 상수배는 0이면 안 되겠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2배 한 것을 다음 행에 더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행을 일단 마이너스 2회부터 해보죠. 이제 이거를 두 번째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되겠죠.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되겠죠. 이거는요. 마이너스 5 되겠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건드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연산을 보고 이제 세 번째 기본행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항상 0은 안 돼요. 이제 기본행연산에 대해서 다뤄봤으니까 가오스조던 소급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오스조던 소급법은 확장행렬을 기약행사다리꼴로 바꾸어 나가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시를 풀어보면서 동시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우선 이 연립선형 방정식의 확장행렬부터 구해볼까요? 자 이제 가오스조던 소급법을 해볼 텐데 첫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나온 이 원소가 1인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1이라면 이제 넘어가고요. 1이 아니라면 기본행연산 중에 한 행에 상수배하는 게 있었죠. 그 상수배를 통해서 1로 약분을 해서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리딩1이 됐으니까 그 다음 행이랑 그 다음 행에 2와 3은 어때요? 기약행사다리꼴로 되려면 다 0이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리딩1이 속한 열에는 다른 원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아까 기본행연산의 세 번째 연산인 어떠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한다 라는 연산을 써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배를 여기다 더하고 세 번째 행에다가는 마이너스 3배를 더하면 여기가 다 날아가겠죠? 한번 써볼까요? 일단은 마이너스 2배를 한 게 뭔가요? 그럼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3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첫 행을 마이너스 2배랑 마이너스 3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각각 2행과 3행에 더해줘 봅시다. 그런데 1행은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를 2행에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이너스 2랑 상수액이겠죠? 나머지는 그냥 계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3행도 해볼까요?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상세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 줄을 볼게요. 지금 첫 번째 원소가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됐죠? 이걸 리딩1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본행연산 중에서 상수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5분의 1배를 하면 1이 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리딩1이 되려면 위아래에도 둘 다 0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일단은 위에는 신경쓰지 마시고 자기보다 아랫줄이 있는 애만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위에는 마지막에 가서 다 상수시켜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2행의 2배를 3행에 더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2배에서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계산한 건 지울게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행도 리딩1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곱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23분의 5로 곱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조금씩 기약 행사다리꼴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사실 여기까지가 가오스 소거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리딩1 아래로 0이 있는 것을 우리가 행사다리꼴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 위에까지 리딩1의 위쪽까지 다 0인 것을 기약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오스 소거법은 행사다리꼴을 만드는 알고리즘이에요. 이제 리딩1의 위쪽까지 다 0으로 만들면 드디어 기약 행사다리꼴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타고 올라간다 그래서 백 서브스티투션이다 라고 그래요. 한번 세 번째 행부터 거꾸로 타고 올라가 볼게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리딩1이 여기 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얘네들은 다 0이 되어야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세 번째 행을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배에서 더하고 여기에다가는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1배에서 더하면 이게 날라갈 수 있게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행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행의 리딩1은 여기 있고 그 위에 2가 있으니까 없어져야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두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배를 더해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배를 한다는 것은 두 번째 행에다 이렇게 마이너스 2배를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행에다가는 아무 짓도 안 했죠?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약 행 사다리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쵸? x는 뭐죠? 1이고 y는 2고 z는 3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해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여기까지를 가우스 조던 속호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해 오면서 쓰지 않은 기본형 연산이 한 가지 있는데 눈치채셨나요? 그쵸? 행 교환을 쓰지 않았죠? 이런 행 교환이 쓰이는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첫 행이 0,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리딩 1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상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밑에 다른 행들 중에서 이렇게 0이 아닌 행들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이쪽으로 가져와야겠죠? 그럴 때 이제 행 교환을 한 다음에 이제 가우스 조던 속호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라? 그럼 여기가 이미 다 0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다 0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지금 밀수 X, Y, Z 자리인데 X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식이 X에 대한 식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Y랑 Z에 대한 관계식들만 주어지고 그러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해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무수히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다 0이면 그냥 얘는 없는 셈 치고 그냥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이거를 가우스 조던 속호법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기각 행사 다리꼴 다 완성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0, 0 붙여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0이 두 줄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줄 떼고 가우스 조던 복 열고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두 줄을 기각 행사 다리꼴 만든 다음에 붙여주고 이렇게 완성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가우스 조던 속호법이 굉장히 계산하기 편리하긴 하지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알고리즘 절차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런 해를 구해내가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이 없었다면 이거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으로 프로그래밍 해놓으면 이제 컴퓨터에다 그냥 선형 방정식 때려넣으면 바로바로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계산기도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각자 가우스 조던 속호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연립선형 방정식들을 자기가 각자 이렇게 미지수 정해서 풀어보고 그게 한번 맞는지 실제 그 시계에 대입을 해보는 검사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연립선형 방정식의 해가 구해지는지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기 바래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수업 때 뵙겠습니다.